오늘 축제를 한번 더 빛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가수 베스트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미스트롯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시고 그리고 시청률이 무려 12.9% 3주 연속 최고치를 올렸습니다 이거 케이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청률이거든요 이 많은 시청률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열심히 달려온 섹시 가수 한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자리 섹시하지 그냥 이쁘지 그냥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수 지원이 아영입니다 가수 지원이 함께 진작 흐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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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부모님께, 부모님처럼 웃어 부모님처럼 웃어, 내 부모님처럼 웃어 안아, 나의 부모님처럼 웃어 너에게, 다 부를 기선까지 남자답게 아끌하게 내 손을 잡아줘 난 손톱구이지만 남자답게 아끌하게 내기로 가득 와 난 손톱구이지만 남자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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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끌하게 내 손을 잡아줘 남자답게 아끌하게 내 손을 잡아줘 난 손톱구이지만 남자답게 아끌하게 내 손을 잡아줘 난 손톱구이지만 난 손 branch entrance 남자답게 아끌하게 내 손을 잡아줘 난 손톱구이지만 여자답게 아끌하게 off-ins斥 남자답게 아끌하게 다툼한 내 손을 잡아줘 너의 웃음을 깊어 담아서 넌 다 없게 아름다워하게 나를 널 안아줘 다스렸던 너의 우원을 쌓일 수 있게 넌 다 없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뻐라 감사합니다 이게 슬쩍 그리 홍삼을 또 앞에다 넣어주시네요 아 우리 경상도사나이 이렇게 표현 못하는 분이 슬쩍 이렇게 홍삼을 밀고 가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멀리서 한걸음에 달려왔어요 기상에서 지온이를 부르면 지온이는 열일 제쳐주고 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원 가수 지온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아니 정말 저기 뒤에도 엄청 많으신데 저기 맨 끝에도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장 미역 다시마 출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이렇게 성황리에 잘 끝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지온이가 이 중의 미를 또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축제 정말 이제는 세계 속의 우뚝성 축제 우리 기장 미역 다시마 축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이 에너지를 한 번에 꽉 모아서 우리가 아름답게 끝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? 해줄 수 있어? 알았어 난 너네 새벽만 믿고 갈게 알았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오른손 주먹을 하늘 위로 번쩍 들어주세요 그러죠 좋습니다 이기세로 지온이가 먼저 콧짜라자짜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해를 외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? 네 네 네 기장의 힘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한번 연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좋아요 콧짜라자짜짜 네 와우 살아있네 오케이 다시 한번 콧짜라자짜짜 네 콧짜라자짜짜 네 좋습니다 이기세 그대로 지온이의 콧짜라 여러분을 박수 받으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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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응 응 여보 정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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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들려 정렬 정렬 살살 준비하시고 부리고 싶어 다시 한 번 공짜로 눈 쫓아 공짜로 눈 쫓아 너의 방향이여 공짜로 눈 쫓아 공짜로 눈 쫓아 사랑 사랑이여 공짜로 눈 쫓아 여러분의 매력이 넘치는 자리 다시 한 번 지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하시고 공짜로 눈 쫓아 공짜로 눈 쫓아 공짜로 Würth user 공짜로 눈 쫓아 공짜로 writing 공짜로 사용 이 사랑이야 여름에 이 꽃이 다시 혼자잖아 오늘 밤이 쫀라쫀라쫀라쫀라 어디를 알고 싶어 곰쫀라쫀쫀라 곰쫀라쫀쫀 오늘 아야해요 곰쫀라쫀라 곰쫀라쫀쫀라 마지막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지원이 실제로 보니까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방송을 별로 안좋아해요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보는걸 좋아합니다 같이 보니깐 더 기분좋고 즐겁고 더 예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섹시하다 엄마가 더 섹시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지연이를 또 이렇게 더 감사하게 받아주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연이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승승장구하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이라는 생각으로 지연이가 더 감사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모든 분들이 정말 성원해주시고 한편 한편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보답으로 지연이가 아주 신나게 트로트 메들리 달려갈테니깐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같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? 아니 근데 노랗게 반짝반짝반짝 거리는게 반짝반짝거리는 이 변두리에 반짝반짝거리는게 우리 박소진씨 팬인가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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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머 알겠어요 아이고 이 풍선에다 뭐 LED를 박든지 해야지 아니 우리 박소진씨가요 정말 매너있고 정말 예의다른 우리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수의 그 팬이 아 저는 너무 이렇게 예의를 잘 지켜주시고 어 제가 나와도 이렇게 또 성원해주시고 박수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우리 저희 넘버원 팬클럽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가수들에게는 팬들이 진짜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노랗리본의 박소진 팬클럽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연이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넘버원 박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기장에 오신 많은 분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축제입니다 우리